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붕어형 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가지언스 2 전신마개의 최고나이도 벨바 원코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찍으려고 했는데 잘 안되어 가지고 확실히 최고나이도가 어렵네요. 오르 멋있어요. 오르 멋있어. 네. 쭈욱 교장띠리 먹으세요? 아 아이씨 방해했어 아 그 거기 가셨구나 아 어우 호보 좋아요 어 저거 먹어야 돼 오케이 끝났네 좋았어 나는 원하는 목적이 이뤘어 황준사님 어서오세요 어우 괜찮아 이 점수 맘에 들어 와이씨 내가 알던 가스나가 아닌데 내가 알던 가스나가 아닌데 주로 Jack Mul 쉬 하우쑤 아 죽은가? 내 집 세네 철구 존님 오세요? 베라보더님 오세요? 헬기타고 다니니 쿠크라스님 오세요? 커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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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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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휴 셀구 명예 이 게임의 셀구 인간가드는 커플 스나이핑이야 좋았어 기관님 오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흥인 요소는 커플 스나이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게임 최고의 흥인 요소는 커플 스나이핑 이 게임 최고의 흥인 요소는 커플 스나이핑 게임의 의미가 상당히 변질이 되네요 아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자꾸 여러분 여러분들까지 제가 물들이나봅니다 시간대 애초부터 안 되는지 모르세요? 피타 안 차네? 피타 안 차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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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많이 때려먹네 정말 조심해야겠다 오 뭐야? 아이씨 깡통 로봇이야 100원짜리 조르실 로봇이 굉장히 까분해 아이씨 깡통 로봇이 참가나이네 와 깡통 로봇이 참가나이네 아이씨 깡통 로봇이 참가적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 썼는데 쓸데없는 관심은 사양할게요. 그리고 님 관심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따로 뭐 챙겨줄 것도 없으면서 뭐 에너지 있기때로 상관없어요 실현하네 존많은 녀석 쪽제비씨님 괴상한사람이예요 포트 반포님 오세요 피하고 아우씨 차분하게 3판은 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4판이 문제네 네 코나 코나 방역 오 어 오 어 안죽었어? 김탁구님 오세요? CJ티튼님 오세요? 끝났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가전승 이제부터 시작이야 좋았어. 뒤통수. 뒤통수. 어우. 유튜브 괜찮네? 아이고 씨. 씨란한다 씨. 와 이런지 하나도 안 나왔네.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뭐 이런지 하나도 안 좋죠 지금. 씨. 아 저기 AB를 못 피하는구나. 무조건 피해야 되네. 아. 이게 최고가 되니까 에너지 주문 안주네. 아. 지통수 또. 아. 지통수 또. 아. 지통수 또. 아. 지통수 또. 어. 깜짝이야. 오잠만.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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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척기까지 거 많이 눌러봐요. 렉킹밖에 더 오르겠어요. 보전게임 바닥에서 렉킹 올려봐야 얼마나 오르겠다고. 노란 잣둘이 먹으세요. 노란 잣둘이 먹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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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굉장히 잘 싸웠어요. 역시 밸반 다르네. 위클리 하시면 숙자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오 잠깐만. 오우 씨. 아이고. 아이고. 오우. 오우 깔끔해 좋아. 와. 와 개 깔끔하다. 얘 노멀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케이크 터치. 이게 케이크 터치. 이게 케이크 터치 유불리가 굉장히 심하네. 딱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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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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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다이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잘 써봤다.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육자성 어디 모으세요? 파워가 쎄니까 좋네. AB가. 시인님 먹으세요. 아이고 뒤로 갈려고? 아이고 안맞았지.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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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탈님, 네오나나님은 어디세요? 콤보! 지리네요. 콤보 지린다고요? 알겠어. 한 대 더 맞지 말고. 좋았어. 좋았어. 자, 좋아요. 깔끔하죠? 여유있게 잡겠네. 캐릭터만 이렇게 해. 이거 물리가 심하냐, 이거는. 어이구 씨. 어이구 씨. 봐봐요. 캐릭터 이렇게 물리가 10이 최고나이더거든요. 보시면. 최고나이더 맞잖아요. 이야, 얜 노다이가 되네요. 이야. 최고나이더 원크리 노다이 성공했어요. 여유있게 되네, 얘는. 진짜 여유있게 되네요. 아, 막판의 점수. 와, 좋아, 좋아. 188만 정도 마음에 든다. 200만까지 나중에 가능하겠다. 정우성유린이 뭐하세요? 자, 플레이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확실히 좋은 캐릭터는 맞아요. 이게 좀. 캐릭터에 따른 유부리가 상당히 심한 게임이에요. 어제 제가 르리안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벨바를, 제가 원래 벨바를 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판까지 가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뭐 영상 보시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디언스는. 특히 가디언스는 콤보 잘 쌓여있게. 실력을 인정해봤기 때문에. 이제 콤보정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 노다이까지 이제. 무나링이 이렇게 입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은 유명해 주셔가지고. 영상을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